1층에서 2층 내려가는 계단이구나. 이게 다 단서라는 거지. 이게 다 단서라는 거지. 이게 다 단서라는 거지. 일단 실종된 대학생 4명. 미스터리 동호회. 이게 다 단서라는 거지. 아이고 꽃다운 청춘이네. 4명이 사진 찍는데 뒤에서 누가 보고 있잖아. 근데 못 들었어요. 아 맞ź 안돼. 맞ź 안돼 형. 와 진짜로? 오마이갓. 진짜로? 맞어 맞어? 진짜 웃어. 이번주 무조건 귀신이다 이거 근데 녹화상 실제로 두루룩 기구도 있지 많아요 장난치면 그리고 귀신은 자기 얘기하는 걸 좋아해 하지 말자 걔 얘기하지 말자 이미 몰려들었어 너무 재밌어해 우리 친할머니가 무속인이셔 아 진짜요? 누가 누가? 친할머니가 무속인이셔 그럼 니가 동일하고 분신사업을 해봐 우리 분신사업 하면 진짜 올까 이게? 근데 이런 거 좀 무섭긴 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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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분신사업을 해봐 해보자 해보자 해보면 안 돼 그러니까 될 리가 있냐고 이렇게 잡는 거야? 뭐 어떻게 해야 돼요? 분신사바 분신사바 말씀해주세요 분신사바 분신사바 말씀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분신사바 분신사바 말씀해주세요 귀신님 오셨습니까? 귀신님 오셨습니까? 진짜 우선은 Sakto는 기대되면서 힘주면 안 돼 힘 빼야 돼 힘 빼야 돼 힘 빼야 돼 힘 빼야돼 힘을 다 빼야봐 힘을 다 빼야봐 아잇 뭐 오나 보다 뭐 오나 보다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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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무서워요. 아니 진짜. 형이 또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딨어. 야 여기 되게 무서웠다. 우리 이따 밤 되면 어떡해? 야, 야 핵 떨어져. 형 빨리 빨리 풀어요 우리. 빨리 나가고 싶어. 빨리 풀자 그냥. 절대 못 들어가. 이거 색깔대로 좀 풀자. 이게 지금 색깔대로 연결돼 있잖아. 검정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어요. 뭐부터 할까요? 빨간색부터. 빨간색부터? 오케이. 연결돼 있는. 아니 여기서부터 시작일 거 아니에요. 돌렸어 돌렸어. 여기로 먼저 갔어 여기로. ㅇㅇ. 적어볼까요? 네 ㅇ. 빨, 빨강색? ㅇ. 그 다음? ㅣ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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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 번 가는 거. 1에서 다시 기역. 여기다 여기다. 기역으로. 1. 기역. 어. 기역. ㅣ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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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곱. ㅣ. 일곱 사람. 어? 설마? 기역. 기역. 오오오오. 리엘. 응. 끝났어. 일곱 살? 일곱 살? 일곱 살? 어 뭐야. 무서워. 파란색? 아 너무 무서워. 파란색. 파란색? 여기에서 잘못 간 거 아니야? 나는 간 거. 치엣고 통화. 치엣고 통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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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열었어요. 뭐야? 야. 제가 열었어요. 제가 열었어요. 제가 열었어요. 혹시 막 열리면 막 무섭고 막 이렇다만. 이게 너무 무서워. 열어놓으면 소리 나면 들리잖아요. 우리 움직이고. 아. 이렇게 봐야 돼. 일단 이렇게 봐야 돼. 책. 책까지는 맞아. 책. 책? 네. 책까지는 맞고. 그 다음에. 아. 책에서 여기로 이렇게 이리로 가는구나. ㅈ으로. ㅈ 갔다가. 그 다음에 어. 어 갔다가. 여기서 끊기는 거야. 어 갔다가 바로 ㅁ. 어 갔다가 이까지 안 가고. 어 맞아. 그 다음에 오. 오.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억이 끝나는 거야. 그럼 책 저 목인데. 저 저 목. 책 제목. 책 제목. 어. 책 제목. 책 제목. 우리가 안 넣고 갔어 이걸. 아 그럼 늘면은. 일곱 살 책 제목. 아 책 제목이었구나. 오케이. 저기 책이 엄청 많잖아요. 어 거의 다 찾는 거야. 뭐가 있나 보다. 그리고 그 책에 열어보면 그게 뭐 힌트가 있을지도 몰라. 그렇죠. 그게 이제 이거야 되는 거죠. 어 이거 재밌는데. 이거예요? 기억에? 여기서 나가는 검은색은 이거. 그 다음에 나가는 게 여기밖에 없어. 기억 다음에 아예 무조건. 근데 여기서 헷갈려. 여기서. 여기 내려와서. 이쪽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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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갈래가 있어. 잠깐만요. 이거 빛 한 번 비춰봐도 돼요? 그러면 잘 보일 것 같은데. 어 잘 보인다. 어디야 돼? 깜장색은 와서 왼쪽 위로. 이로 갔어 이로. 개 개 개. 개 개. 그리고 여기서 검은색이 이렇게 여기로. 시읒. 시읒. 개저. 개저씨? 이음. 개저 개저. 아 그게 개정. 피읍. 피읍. 그 그 그 개정. 개정판. 개정판 일곱 살. 잠깐만. 어 왔네. 아.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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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개정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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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책 제목 개정판 일곱 살. 저기 찾아야겠다. 오케이. 개정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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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열어봐. 그러면 일곱 살이. 일곱 살이 책 제목을 가르소가 많다는 거네. 네. 일곱 살 개정판. 일단 같이 다닐 줄. 여기 우리 다 같이 있으니까 무서울 게 없어. 이게 찾아야 되는 경우에는 일곱 살에 새로 놓은. 개정판? 일곱 살. 개정판. 그럼 딴 거 좀 보고 있을까요 저게요? 저쪽에?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. 몇 명 몇 명만 가려. 아니 아니 다 찾을 수가 없어. 개정판이 있다. 뭐야 뭐야 뭐야. 일곱 살은 아니고. 벌써 있어. 개정판. 사이에 뭐가 있나요? 뛰어봐라. 뛰어봐라. 아 깜짝이야. 찾았다 찾았다. 뭔데 여긴? 개정판. 영어 사전. 영어 사전. 혹시 얘가 만든 연도가 7년 된 거 아니야? 아니 근데 여기 안을 열어보니까. 있어. 역시.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. 그 방에 있던 책들이 다 어려운 한자나 영어로만 쓰여져 있었는데. 일곱 살 아이의 관점으로는. 책 제목이라는 게 유일하게 한글로 되어 있는 개정판. 이게 개정판이란다는 걸 모를 테니까. 이게 책 제목으로 생각이 됐구나. 아 이거구나. 이렇게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. 그럼 이게 몇 개 남았나 이제? 두 개예요 지금. 두 개니까. 하나부터 세면 되네. 하나부터 세면 되네. 이거랑 두 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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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